1주일에 그냥 밤새는 거잖아. 근데 1주일에 거 형이 그거 완전 몸만 가르치지. 고정 4명에 또 중간에 게스트 하나 potentially 들어와서 병이 생룸 거에 앉은 게 나 또 배운 건 못 나지. 나 솔직히 그건 비비세요. 맘대로 안 놔뒀다. 한번 해봤자 죽겠다고 하는데 형이랑 땡이 으디쉬. 날 날아가. 날 날을 새지 아예. 그냥 걸어봐서 미친. 버스를 탈려고. 제가 탈려고 하는 게 지가 없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